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오늘 보도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영국 언론 가디안이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오늘 이 같은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원래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미국의 군인들이 남자와 여자 비율 또 육해 공군 또 해양경비대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나이별 또 뭐 결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군인들을 해외에 파병을 하는데 그 군인들 간에 군대 안에서의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군인이 전사한 미망인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원래는 그쪽을 찾아보다가 오늘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해외의 미군이 도대체 얼마나 파병됐는가 실제로 있는 군인의 숫자는 이만큼인데 그 가운데 얼만큼이 어느 나라의 파병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해외 파병을 늘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재고려해야지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그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의 그 전반적인 그 분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미군의 숫자는 지금 가장 그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약 뭐 14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고요. 전형적인 맨파워 군대에서의 이 군인과는 달리 핵 능력은 또 다른 그 미국의 군사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디언이 얘기를 한 물론 이제 이 모든 그 핵 능력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영국 가디언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nuclear pasture review 해서 약자로 보통 이제 npr로 부르고 있는데 npr 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이 있지만 어쨌든 그 그 지금 핵무기에 관한 그 전열을 다시 그 리뷰한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mbc 방송국이 7월 달에 이제 그 회의를 국방부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트로 설명을 관계자의 설명을 듣다가 아니 왜 이렇게 미국의 핵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느냐. 이거 10배로 올리고 싶다 하는 뜻을 얘기를 해서 이게 왜 현대로서는 안 되는지. 그 숫자는 핵탄두가 이렇게 많이 작아졌어도 더 어떤 영향력은 강화됐다든지 이런 설명을 아무리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로 늘려야지 된다는 주장을 펴자 결국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나중에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모런이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이 분명히 그런 일은 없었다.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말을 지어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가디언의 뉴스를 보면 아마 그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이라는 것이 9월 달에도 백악관에서 미팅을 했답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 탑국가안보급 한 명 뿐만이 아니라 여러 보좌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완성될 예정인데 지금 굉장히 아주 강하게 찬성과 반대편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쪽은 결국은 핵무기 능력을 늘려야지 된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게 그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좀 작은 규모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발트 국가 쪽에서 좀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리투아니아 이런 곳과 러시아의 관계에 의해서 뭔가가 필요할 때 미국이 좀 약한요. 그것도 이제 가까이서 러시아와 발트의 국가의 사이의 관계니까 로우일드 탄도미사일 같은 것 이것을 좀 더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시 라운치 크루즈 미사일 수중 발사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 중지 사용이 중지 됐었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것을 재검토한다던가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조건을 좀 약화하고 그리고 핵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줄이고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3년 이런 기간이 있었다면 그걸 더 줄인다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핵무기 증강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 제가 앞서 6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7월인 것 같습니다. 핵무기 비축량을 10배 늘린다는 뜻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다른 관계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했었던 백악관은 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겟얼롱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이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거나 장기적인 뜻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지내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상을 펼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통령 아래서 굉장히 아무튼 대통령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는 스타일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던가요? 노스다코타의 공군기지에 갔거든요. 그 공군기지가 밀레니엄 3 대륙탄 탄도미사일 또 B-52 전략무기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인 곳이죠. 다 그런 무기들이 있는 역사는 평화로 가는 확실한 길은 미국이 강했을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미국이 강하다는 것이 미국의 핵무기 강화.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곳에서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가디안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루어왔었던 것을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4월에 프라하에 가서 미국과 세계의 핵무기를 왜 줄여야 되고 줄여도 되고 이런 것을 연설을 하고 한 1년 남짓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New Start Agreement라고 해서 양측의 전략적인 핵탄도 또 폭발물 같은 것을 줄이는 것을 합의를 하고 줄여오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잘 해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이제 못마땅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핵무기 테스트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더욱이 핵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실제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죠. 그 성향이라든가 DNA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세계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잘 지내보려고 리셋 버튼을 누르고 했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핵무기를 줄이는 협약을 하고 서로 투명하게 핵무기를 너무 많이 해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그 다 갖고 있는 거 뭐 하겠어요. 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써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여나가기. 아이시스와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래서 이제 리셋 버튼을 눌렀다 하는 것도 이제 또다시 좀 상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오바마가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이가 좋을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관계상 지금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러시아도 뭐 새로운 크루즈 미사일을 뭐 지역에 배치를 한다던가 뭔가 오바마 시대에 하지 않았었던 억제됐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핵무기를 더 많이 가져야지 된다는 예를 들어 나름대로의 명분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핵무기를 확대하는 것을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크리스토퍼 포드라고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핵 확산 반대 이 분야에서 대통령의 특별 자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그 핵 위협에 관한 그런 미팅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전통적인 그 냉전 이후의 접근 핵무기를 둘러싼 이런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미국과 구소련 간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무기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오바마 시대의 얘기였었잖아요. 오바마 시대는 그런 것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하고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인류가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나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참모도 두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접근이 안 된다. 미국 안보에도 좋지 않고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다른 접근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지금 늘려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로우일드 탄도미사일 같은 거 그게 이제 트리텐트 D5 미사일 전문가들은 알고 계실 테고요. 그게 이제 핵탄도우를 두 단계로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한 번만 하게 한다던가 그 분열 자체를 그리고 이제 그 토마학 C 라운치 크루즈 미사일을 2013년 이후에는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모든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경부터 해왔었고 결정을 한 뒤에 실행해왔었던 것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가디안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만 핵무기는 사용을 한다.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100% 이렇다 저렇다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라는 말을 꼭 써야지 되는데 법률적으로도요. 법이 발달한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핵무기를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이 아니고는 지금 도저히 안 된다. 급박하게 해야 된다 할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99%.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건 핵무기에 대한 입장이 전임 행정부에서 후임 행정부에 와서 바뀔 때는 의회가 승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 프로그램 자체를 기금을 모든 것은 다 돈인데 돈을 의회에 의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 비용이 늘어나기는 하죠. 그런데 늘어나는 폭이 얼만큼 줄어드느냐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만 군사력 특히 재래전에 투입되는 군인 자체라든가 전통적인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숫자적으로 줄어듬음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현대는 정보전이고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드러나는 숫자에 집착하다가는 거기에 매몰되고 만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상당 부분의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핵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재래적인 군사 능력에 투입할 그 돈을 많이 까먹어 왔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은 화요일에 의회에서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이 같은 비용을 계산할 때는 항상 초당적인 기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승인을 해놨던 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현재의 1조에서 1조 2,500억 달러든가요. 그 정도로 늘려놨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더 올리느냐겠죠. 지금 가디안의 보도가 확실히 맞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핵 능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로어 윌드 미사일 같은 것을 더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은 무기 경쟁을 세계에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영국 가디안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3-NO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은 무기주의에 대해서 NO, NO 그 웨폰 덕트린이라고 그 당시에 했었고요. 이게 이제 핵탄도 늘리는 게 가장 크게 맨 앞에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군사 임무에 대해서도 NO 할 수 없이 오바마 대통령 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대들을 많이 빼왔다가 그 뒤에 아이시스 같은 것이 생기니까 조금 더 늘렸다가 뭐 이래저래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이제 새로운 군사 임무라고 보고 이것도 NO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무기에 대해서 또 다른 능력 같은 것을 추가하고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것도 NO, NO, NO였는데 그래서 철학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시작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드러나겠네요. 결국은 백악관이 얼마 전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핵무기 능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게 오늘 그 가디안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이었던가요. 여러분들께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영원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9.11 이후에 미국은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2차 대전 끝난 뒤에 베트남전 이후에 잠잠했다가 그래서 해외에 지금 파병된 군인이 얼만큼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점검을 했었는데 군인과 예비군을 합쳐서 적어도 미군이 172개국에 24만 명이 지금 파병돼 있답니다. 172개국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 빼고 미얀마 빼고 사우스 수단 이런 나라 빼고 가장 그럼 군인이 많이 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당연히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국가들인데 실제로는 일본과 한국은 여기서 이제 따로 계산을 합니다. 24만 명 가운데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지금 미군이 가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 1만 2천 명 정도 이라크가 7602명 그 다음이 이제 뭐 시리아라든가 예멘 이번에 이제 10월 4일 날 그린벨의 4명이 숨져서 대통령과 전사한 미망인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니제르의 한 800명 정도가 가 있고 소말리아, 요르단, 대만 그리고 3만 7,813명이 미군이 분명히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군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방 비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군이 나가 있는 곳을 보면 일본이 3만 9,980명으로 한국의 2만 8천 명에서 그것보다 더 아래로도 보죠. 2만 3,591명으로도 보고요. 이런 대한민국 주둔 이 두 군데에 파병된 것은 중국과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뉴욕타임스는 2만 3,59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한국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3만 6천 명 정도가 독일에 있고 8,200명 정도가 영국, 터키에 1,364명이 이제 파병되어 있거든요. 뭐 나토군 다 이렇게 등등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레인에도 6,500명, 또 카타르에도 3,000명 정도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군이 그 정도는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지금 미군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확대돼서 소말리아에도 약 400명의 특수군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특수군들은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 가서 미국의 목적에 맞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그 나라의 병력을 훈련시킨다든가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리아에서는 아이시스를 잡는다든가 예멘의 알카이다를 잡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미군이 파병됐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사람들도 미군이 해외에 파병되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듯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미군을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에서는 왜 이 파병에서 숨지는 미군들이 있고 들어가는 돈,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지지 않느냐 이게 그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의문이었거든요. 의회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자꾸만 극박한 게 아니면 뒤로 미루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중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만 보면 이 노스코리아하고의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것도 지금 이제쯤이면 지금쯤이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중이 잘 몰라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뭐 슬슬쩍해서 지도부에서 미군도 파병을 하고 그 파병이라는 게 어떤 충돌로 이어지고 미군은 숨지면서 또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지금은 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징집제였잖아요. 그 징집을 4번, 5번이나 피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우리 오빠, 동생, 내 아들이 숨지더라도 이제 뭐 그런 것을 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병제잖아요. 자원을 하기 때문에 미국 인구의 1% 미만이 군인입니다. 그 뭐 1%보다도 훨씬 더 미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2% 정도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면 군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미군이 숨져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은 그 나라에서 같은 목적으로 싸우는 그 나라의 군대에 비해서 훨씬 적게 숨집니다. 전사자가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2016년에 11명이 숨졌는데 아프가니스탄 군인은 6,785명이 숨졌다든가 뭐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5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군인은 2,531명이 숨졌거든요. 그러면 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연말이 되면 숨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라크에서도 지금 미군은 지난해에 14명인가 그 정도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숨지는 숫자도 작고 가족들도 작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숨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9월 10일 9.12 사건 이후에 미국의 리더들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런데 그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어찌 보면 끝나지 않고 계속 물리고 물려서 이거 뭐 오사마빈 라든이 숨졌나 하면 알카이다가 더 커지고 알카이다를 어느 정도 막았나 싶으면 그 알카이다가 아이시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시스를 다 어느 곳에 있는 아이시스를 막았다 하고 봤더니 그 뭐 유적지를 다 파괴를 시켜버려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숨지게 했고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숨어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대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군대만이 미국을 지키는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 외교가 첫 번째가 돼야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사설에서 강조를 했었고요. 올해 미국의 국방부 예산이 2017년, 2018년 예산이 7천억 달러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7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예산 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국방부의 예산을 약 30% 정도를 깎고 그리고는 이제 그야말로 국무부요. 외교를 중심으로 한 깎고 국방부의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 사람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사설이 쓰여졌었고요. 이번에는 도대체 미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주 세세히 구분하자면 끝도 한도 없지만 다음에는 또 제가 봐서 미국의 핵능력 여러 가지 아니면 미국이 어느 나라의 무기를 가장 많이 팔고 구소련은 어떻고 이런 비교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으니까 미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계산하는 게 약간 다른데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미군이 약 14만 3천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군 또 84만 명 정도 있습니다. 사병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병이 약 천만, 십만, 백만, 백만, 120만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약 23만 명 정도가 이제 장교가 되겠습니다. 육군이 가장 많죠. 전체 군인의 37%, 그리고 그 다음이 해군이 22.9%, 공군이 22.6%, 해병대가 약 14%, 또 해양경비대가 2.9%입니다. 성별로 보면은요. 미국의 자원하는 그런데도 여자들이 제법 있어요. 육군에는 공군에 가장 많네요. 여군이. 그래서 공군의 사병은 약 20%가 여자고요. 그리고 육군이 13%, 해군이 15%, 미국 해병대에 여자가 자원하는데도 6.2%가 있습니다. 사병이요. 장교는 육군이 가장 많네요. 15.5%가 여자, 15.1% 해군 장교, 여자, 18% 공군 장교가 여자고요. 해병대는 장교는 5.8%가 여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릴까요? 인종별,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조사할 때는 사실은 인종별을 좀 보고 싶었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인이 전체적으로는요. YC 74.6%예요. 그리고 이제 소수 인종이 약 30%로 잡기도 하고 26% 정도로 잡기도 하거든요. 그 소수 인종 가운데 약 18%는 블랙입니다. 이거 거의 인구별인 거죠. 소수 인종 가운데 블랙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한 7%에서 10%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백인이 가장 많은 전체적인 군인을 해양경비대까지 합쳐서 보면 74.6%가 백인인데 가장 미군 백인이 많은 곳은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있었던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약 84%가 백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군이 78% 아니죠. 해양경비대가 82%, 공군이 78%, 육군 74%, 해군이 66%가 백인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이너리티는 뭐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굉장히 마이너리티가 많은 거예요. 군인에는 이래저래 해서 제가 26%에서 30%가 마이너리티로 보인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일자리에서는 한 23% 정도 되거든요. 일할 나이 특히 이제 18살에서 44세 사이까지의 민간인에서는 23%인데 군인에서는 똑같은 나이대의 32% 정도로 보는군요. 이 정도가 이제 소수인종이다. 그 나이 또래에서는요. 왜냐하면 군인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잖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도 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미군에 많더군요. 장교일수록 나이가 많을 수 있겠고요.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나이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결혼을 한 군인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사병 가운데서는 52.3%가 결혼을 했고 장교 가운데서는 70.2%가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병 가운데서는 공군 57.3% 그리고 장교에서는 장교도 해양경비대를 빼고는 역시 공군이네요. 71%, 거의 72%가 결혼을 했습니다. 교육 수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군의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양경비대 다 합쳐서 92.5%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을 했습니다. 뭐 공군의 경우는 99%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육군이 가장 낮아서 87%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러나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89.3%가 대학을 졸업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미군이거든요. 뭐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는 99%가 대학 졸업자이고 그리고 해군도 89%, 해병대도 거의 비슷해요. 88.8%, 육군도 83%. 오히려 대학 졸업 입장이 아주 졸업이 낮은 그런 곳은 해양경비대죠. 해양경비대는 53.4%입니다. 군인이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으로 가는 군인들은 사병에서 머물겠다가 아니라 장교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또 다 보여줘야지 되고 그리고 또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또 대학교에 가고 뭐 또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를 보면은 나이는 당연히 해병대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8살에서 21살까지가 해병대는 약 37%. 공군이 그나마 좀 쉬운가요? 14.4% 해양경비대가 뭐 당연히 12.2%가 18살에서 21살 사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요. 가장 그 미군의 나이대가 많은 곳이 22살에서 30살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군들이 제일 많은 나이대가 그런 곳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공군의 경우는 31살에서 41살까지도 28.3%예요. 28.3% 아니 공군의 28.3%는 나이대가 31살에서 40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41세에서 50세까지도 제법 되고요. 공군은 10%나 되고 해군도 8.3% 육군 7.9% 해병대는 여기 가니까 확실히 낮아지네요. 3.1% 51세부터 59세까지 해병대 0.2% 그리고는 이제 다 1% 미만이에요. 해군도 0.8% 공군도 0.6% 육군도 0.7%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은 평균 나이가 29살 해군도 29살 해병대는 25살 공군은 30살 공군은 뭐 조종사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다 전해드렸습니까. 여자도 전해드렸죠. 대강 이 정도 미군의 분포를 좀 훑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그리고 한국 날짜로 세계 다른 나라 많은 날짜로 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사과를 먹어서 자꾸만 사과의 그 신맛 있죠. 그런 것이 있었었거든요. 사과를 한 개를 더 먹어야지 되겠어요. 이번 주 CNN을 계속 사과로 프로모션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의 미국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실 테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